너무 맛있어 이거 잠 사고도 먹어도 돼요 시작! 여기 국밥 판네 오 맛있겠다 순댓국 하나 주세요 이 정도 있네 긴다킴 순댓국 하나 먹을게 네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여드릴까? 약간 우마카세 같아요 오픈키튼 이렇게 나와 순댓국 한 종원이에요 요즘 순댓국 그때 먹을 해장국이 많이 종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역시 국밥촌은 멋지 않습니다 이거 옛날 김치예요 새로운 김치도 있어요 김치 2개 줘요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거 예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서 나오는 국밥파티 하루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여기 하루에 나왔어 와 미쳤어 이미 구축하루 넣으니 오 김입도 넣었어요 맛있겠다 고기 고기덩이네 아 맛있겠다 우와 이 국물 봐요 미쳤어 매운 거예요 설마 시나묵보다 살짝 매워요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잠 사고도 먹어도 돼요 무슨 데 내가 보는 손에 중에서 제일 보여요 내 손에 반수 같아요 아니야 형도 그랬잖아 너무 맛있어 해산국 그거 제 커피 더 좋은 거 같아요 숙례보다 음 음~~ 콩나물 맛있따 콩나물 맛있따 음~~ 콩나물 진짜 맛있다 김치존 하나 시킬까? 사장님 김치존 하나 주세요 김치존 하나 시킬까? 네 이것도 해장국이랑 더 달라요 김치와 bears 여기 파주가 있읍니다 여기 잔산에서 든든하게 국밥이랑 조금 먹어야지 이 김치 이 김치 멋있는데 약간 김치 김치 맛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로 김치 좀 만드는 거 맛있을 것 같아 살짝 술 맛이 나왔어 맛있다 맛있다 너무 크게 줘 여기 고기는 그런 얇은 거 아니고 약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것도 모르겠어 이게 뭐야 어떤 내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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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먹여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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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아직도 이래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는 한국의 피자 아거나 케이피자 아니야 인종 음 5년만에 만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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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진짜 오마카세 이모카세 가게들 그 같아요 봐봐 이게 이 세팅 봐봐 이거 이모카세잖아 여기 마지막 거 술국 꼭 물 안에 술 넣는거지